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반려견은 가족과 다름없는 우리 인간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실제 과거 반려견을 키우던 생활 방식과 달리 지금 고도로 발전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과거 반려견의 수명보다 훨씬 길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의학 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질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해 이제 반려견과 인간은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도 반려견을 대하는 인식이나 생활 환경에서 다른 나라와는 더욱 차별화되는 발전을 이루어내며 이미 한국이 갖추고 있는 고도로 성장한 인프라는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른 나라보다 더욱 쉽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한국 이민을 오게 된 한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국제 이민을 위해 한국공항에 입국하던 중 반려견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와 반려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제가 가진 직업에 대해 소개하게 되었을 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게 직업이냐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는 하지만 저는 무려 8년 전부터 이 일을 해온 베테랑 애견 미용사인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직업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반려견을 인식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도 미국의 반려견 문화나 반려견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인식은 많은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처음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떠오를 정도니까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제가 한국에 이민을 고민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겪었던 저의 반려견 관련 문제는 제가 지금껏 살아오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문화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 일은 제가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가족보다 더욱 소중한 반려견 맥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TV나 잡지 속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만큼 강아지를 너무나 키우고 싶었지만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부모님 때문에 제가 독립하기 직전까지는 그 어떠한 강아지와도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다소 고통스러운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강아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또한 물론 저보다 더욱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반려견으로서의 행복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나타난 털 알레르기 증상으로 인해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지 못했을 뿐 우리 가족 모두는 꼭 반려견이 있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자주 나눌 만큼 가족 전체가 강아지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와 독립한 뒤 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반려견과의 삶을 꿈꾸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을 만큼 저는 그 누구보다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빨리 한 사람일 텐데요. 결국 저는 약 19살이 되던 해에 가족과의 완전한 분리를 이루어내게 되었고 독립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저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리트리버 반려견 맥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트리버인 맥스는 제가 공부해오고 TV에서만 보던 것보다 더욱 똑똑한 강아지였습니다. 맥스는 저의 눈빛만 보아도 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제가 다소 우울한 날이면 저의 무릎을 툭툭 건드리면서 무언가 자신이 위로해 주겠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반려견인 맥스와의 삶은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어주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복의 나날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족과 떨어져 독립해 맥스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이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각가지 노화로 인한 병들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신장과 대장 쪽에 암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두 분 다 평소 살아오면서 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의 통증을 느껴는 왔었지만 별다른 일이 아니겠거니 해서 가볍게 넘긴 것이 지금의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통증의 불편이나 몸의 이상 징후를 느끼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상통증에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정밀검사를 완료한 병원에서는 지금 당장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니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라는 요청과 함께 비로소 그때야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암 유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서 독립해 맥스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이 그렇게나 안 좋아지게 된 원인이 자주 방문하지 못한 저의 탓인 것만 같았고 먼저 연락이라도 주기적으로 드려 몸의 상태를 살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후회와 함께 저 자신 그리고 저한테 모든 사실을 숨긴 어머니와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수술은 즉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두 분이 동시에 수술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비용인 수술비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 모아놓은 목돈과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돈들을 합쳐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고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가슴 아팠던 것이 사실이지만 부모님들의 수술만 잘 진행될 수 있다면 아무런 소원도 없었습니다. 두 분의 수술은 모두 다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암이라는 질병은 그렇게 가볍게 사라지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만 어머니는 결국 각종 항암치료와 재수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악몽 같은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것에 세상을 원망했지만 제 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와 맥스를 위해서라도 저는 꿋꿋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암 수술 직후 동물의 털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은 더는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려견인 맥스 그리고 저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제 곁에 있는 아버지와 맥스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취직해야겠다는 가장의 결심이 서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동물 학문에 대한 공부들을 조금 더 하고 싶었던 제 욕심은 과감히 버리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만이 필요한 애견 미용사로 저의 취직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그때의 결정은 지금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견 미용사로 무사히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빈자리를 다행스럽게도 반려견인 맥스와 함께 조금씩 채워나가셨습니다. 동물 털에 대한 알레르기로 맥스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일 뿐 아버지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크셨기 때문에 털 알레르기가 없어진 지금에서의 아버지는 매일매일 맥스와 함께 건강을 위한 산책을 하거나 몇 시간이 넘도록 쓰다듬어줄 정도로 저보다 더욱 많은 애정을 맥스에게 쏟아붓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맥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는지 주인인 저보다 아버지를 더욱더 잘 따르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아버지가 어떠한 훈련을 했는지 몰라도 집 앞 신문을 가져오거나 각종 물건을 가져오는 등 말 그대로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될 정도였죠. 가족의 가장인 저 또한 지금껏 아버지에게 해드리지 못했던 사랑을 드리고 맥스와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애견 미용사로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매일매일의 애견 미용을 연습했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 직원으로 있던 저에게 많은 수의 애견 미용문에 고객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조금씩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또한 기적적으로 기운을 회복하시게 되면서 이제는 간단한 운동이나 짧은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아버지 그리고 맥스는 어머니가 없는 가족의 공백과 그로 인해 비워져 있던 시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내시고는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떠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자기는 더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나갔던 미국 그리고 지금의 이 동네에서 더는 살아나갈 자신이 없으시다면서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떠오른다며 저희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 또한 공감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기에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버지가 전혀 다른 나라로의 이민을 가는 것은 어떻겠냐면서 자기가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미국보다 더 나은 안전한 환경과 맥스가 안정적으로 살기에도 편안한 나라인 한국이 좋을 것 같다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최근 한국의 콘텐츠들이 각종 미디어에 계속해서 보이게 되며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일까 궁금해 유튜브 자료들을 찾아본 적은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진 이민이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급작스러운 아버지의 요청에 저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 제일 큰 문제는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애견 미용사라는 다소 나라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을 통해 한국에서도 저희 특기를 살려 가게를 차리기만 하면 처음에는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제 직업의 장점을 살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었지만 오랜 시간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언어 장벽의 문제는 당장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 저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소원과도 다름없는 요청을 딸로서는 거절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곧바로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함께 한국의 생활 문화 그리고 반려견을 다루는 문화들을 공부해 나갔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생각보다 더욱더 살기 좋고 안전한 것도 모자라 반려견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버지보다 제가 더 한국의 이민을 꿈꾸는 목표를 가지게 될 정도로 매일 밤 잠도 자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다니던 애견샵에서 노후화된 가게의 인테리어를 위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저보고 한 달치에 월급은 줄 테니 앞으로의 인테리어 기간 동안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겠냐면서 뜻밖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두 달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한 뒤 실제 한국이 어떠한 곳인지 경험해봐야겠다는 너무나 소중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보고 맥스와 함께 다녀오라면서 자신은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 안전히 지내고 있을 테니 맥스와 함께 한국을 여행해 보면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지 실제로 경험해보라는 단호한 말을 하셨기에 저는 아버지에게 감사드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맥스와 함께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아버지를 잘 보살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맥스와 함께 한국의 공항에 갈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갔고 거의 5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걸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애완경과 함께 다른 나라로의 비행편을 통해 입국하는 것은 꽤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의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 애완경 케이지가 모여있는 곳에서 맥스를 찾아낸 뒤 아주 잠깐 케이지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긴 비행시간으로 다소 지쳤던 탓인지 맥스는 케이지 문을 열자마자 제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아직 한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맥스의 이름만을 부르며 공항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내 스튜어디스 복장을 한 한국인 여성 직원들이 달려와 저에게 무슨 일이냐면서 아주 능숙한 영어로 대화를 걸어주더군요. 맥스가 사라졌다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들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면서 맥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절대 움직이지 말고 자신들만 믿고 있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는 저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맥스의 외형에 대한 방송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 그 방송 자체가 한국어와 영어 심지어는 중국어와 일본어로까지 계속된 방송이 이어지며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맥스를 보게 된다면 공항 프론트로 연락해달라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공항에 있는 모든 공항 관계자 직원들은 맥스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저는 저 때문에 이러한 많은 사람이 자신의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한국인 남자가 맥스를 직접 안고 오더니 찾고 있던 강아지가 맞냐면서 저에게 급하게 뛰어오더군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에서는 민원이나 물음에 대한 일처리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일에 방해가 되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의 모든 한국인들은 마치 저희 오랜 친구인 듯 함께 맥스를 찾아주는 광경은 저로서는 너무나 울컥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맥스가 저의 곁에 앉게 되었을 때 제 주위에 있던 한국인들은 다행이라면서 작은 박수를 쳐주었고 이내 공항 방송으로는 맥스라는 강아지를 찾았으니 더는 문의를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신속한 상황 종료까지 알리더군요. 결국 이날의 소중한 추억은 제가 아버지와 한국 이민을 완전히 확정시키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아버지 또한 이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기뻐하시며 한국이 아주 좋은 나라인 것 같다면서 행복해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이 완전한 이민을 확정지을 수 있게 또 다른 절차들을 준비하는 기나긴 준비기간에 빠져있지만 곧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을 꿈꾸며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중한 또 다른 가족 맥스를 찾아주신 한국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국인들의 차별 없는 도움과 공항 방송을 통한 신속한 일처리 방식은 역시나 한국인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각 나라 공항들의 애완 겸 분실 사고에서 인천공항은 보고된 사례마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안전한 공항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맥스의 가족들 또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는 나라튜브였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